무스국은 일본의 옛 군이이다. 중국풍으로 줄여서 오슈로도 불린다. 앵기시키에는 대국원국으로 격이 분류되었다. 야마토 조정이 위치해 있던 기나이에서 보아 산도와 해도의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조정이 새롭게 복종시킨 지역을 토고쿠에 포함시켰기에 시기에 따라 범위가 변천했다. 대체로 혼슈 북동부에 해당하는 오늘의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태현, 아우모리현과 아키타현 북동쪽 카즈노시와 오사카초에 해당하지만, 보신전쟁에 패전한 무채의 지고 등 여러 쿠니의 동맹재번에 대한 처분대인 메이지 원년 12월 7일의 대와노쿠니와 함께 분할되어 아우모리현과 이와태현 니노해군에 걸친 지역으로 줄어들었다. 7세기부터 712년까지의 무스국 처음에는 이름을 미치노오쿠라 했다. 히타치국 풍토기에는 고토쿠 천왕 제2말년인 654년의 아시가라 고개의 동쪽에 히타치국를 비롯한 8개의 쿠니를 두었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 중에 미치노오쿠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차츰 일본으로 편입된 구역, 즉 미야기현 남부까지의 넓은 영역을 잠정적으로 포괄한 변경의 대국이었던 히타치에서 분할되는 형태로 성립된 이래로 헤이안 시대까지 미치노쿠로 불렸다. 7세기에 처음 설치했을 당시의 범위는 대체로 지금의 일본 미야기현 중남부, 야마가타현의 내륙부 및 후쿠시마현 거의 대부분 지역에 해당하며, 태평양 쪽뿐 아니라 오후 산맥 서쪽 즉 동해와 마주한 지금의 야마가타현 내륙분지군이나 후쿠시마현 아이즈 지방을 포함하고 있었다. 6세기까지 무스의 구니노미야스코는 모두 10개였으며, 고토쿠 천왕치세 후반에 제2차로 사자가 파견되고, 구니노미야스코 제도가 고오리 제도로 바뀌면서 미치노쿠 국이 설치되었다. 와도 5년에 모가미강 유역에 모가미군과 오키타마군이 애치고 국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성립한 대와 국에 속하게 되면서, 무스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지역에 한정되었다. 요로 2년에는 무스 이와키 이와세의 세계쿠니로 분할되었다. 이때 무스국이 범위는 아부쿠마 강 하류의 부간에서 미야기현 중부까지의 좁은 범위였다. 아부쿠마 강 하류의 나만 이남의 니마토오리는 이와키노쿠니, 아부쿠마 강 유역의 분지군과 나카도리 및 아이즈는 이와세국에서 관할했다. 이와키국은 분립할 무렵에 히타치국에서 기쿠다군을 떼어 합병시켰다. 그러나 진키원년에서 4년 사이에 언젠가의 시점에서 세군인은 다시 합쳐져 원래의 무스국이 되었지만, 기쿠다군은 그대로 무스가 관리했다. 일본 동북쪽 변경의 이민족인 에미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던 무스에는 무스대와 양국을 통과라는 무채아제치가 파견되었다. 무스국이 고쿠후에는 진슈후가 설치되었고, 다른 쿠니에서 보내온 진병의 통과를 맡았으며 진슈후의 장군인 진슈쇼군이 양국을 군사적으로 통과를 했다. 다이도 3년 이전에는 무스대와의 아제치나 진슈쇼군도 모두 무스노카미가 겸임하는 것이 많았다. 엘라쿠 21년에 간무천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에미시 정벌로 국경을 개척해 이사와 성을 쌓고 진슈후를 그곳으로 옮긴 뒤, 진슈쇼군 이하의 군직들은 무스노카미나 그 휘하의 관인이 아니라 이사와 성의 책임자들 사이에서 충당했다. 고쿠후인 타가 성은 이사와 성에 있는 진슈후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에미시와의 전쟁을 통해 확대된 곳마다 성과 목책을 설치하면서 차츰 영역을 넓혀갔다. 헤이안 중기에 편찬된 와메이리주쇼에 따르면 당시 무스국 경례의 논의 면적은 5만 1440청 3반 99보였다고 한다. 앵기시키에 기록된 당시 무스국에서 바치는 조세 수입은 158만 2715소. 조정에 바치는 주요 공납품으로는 다시마를 비롯한 해산물과 감초 진교 대황 석국 인삼 부자 저지 같은 약초, 문구류인 붓, 영양의 뿔이 있었다. 주변과의 교역을 통해 얻은 잔물로는 사슴 가죽, 해달 또는 개의 가죽 등이 있었고, 특산물인 사근과 명마모피 세깃은 교토 귀족들에게 헌상되기도 했다. 특히 무스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쿠니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었던 사금은 조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공납품이었다. 원래 금이 나지 않던 일본에서 금이 발견된 것은 쇼무천왕 때의 일로 도다이지 대불의 도금할 황금을 구하지 못해 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시에 무스노카미였던 구다라노고니키시 교후쿠가 휘하의 백재계 죽음 기술자들을 이끌고 군이 안을 뒤진 끝에 무스국 오다군 가나야마에서 황금 900량을 캐내는데 성공하면서 무사히 대불을 만들 수 있었고, 이후 무스에서 조정에 대한 사금 공납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718년부터 수년간의 무스국 무스 남서부의 아이즈 지방에서는 다이도 2년에 창권되었다는 전승이 있는 애니치지가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11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최전성기를 누리며 무스에서 호쿠리쿠 북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헤이안시대 후기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틈을 타 부수장 아베시 일족이 무스 북부, 오쿠 육군에서 시모키타 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하고, 나아가 도사미나토에서의 대륙 교역을 통한 막대한 이익으로 힘을 가지게 되었다. 고쿠 씨를 따르지 않고 반독자적 권력을 누리던 아베시는 전 9년의 역에서 폐망하고, 대화에서 참전한 대화 기요하라 씨 일족이 무스 대화 양국에서 의세를 떨쳤으나 이마저도 후 3년의 역으로 폐망했다. 이후 오슈 후지와라 씨 일족이 무스대와 양국의 지배자가 되었다. 모두 현지에서 힘을 키운 호족으로 중앙정부인 교토에서 파견된 고쿠 씨가 통치한다는 율령제의 대원칙을 점차 침식하면서 오슈 후지와라 씨 일족의 지배기에 이르러 자치적 영역을 쌓아올리게 되었다. 오슈 후지와라 씨 일족의 세력권은 무스 전역에 걸쳐있었고, 남부에 해당하는 지금의 후쿠시마 현 지역은 노부오 군을 봉거지로 하는 사토시 지반이 미야기 현 남부와 야마가타 현 남부, 후쿠시마 현 중부를 지배했고, 애니치지 세력이 쇠퇴한 뒤에는 아이즈까지 지배했다. 후쿠시마 현 남동부에서는 전 군현의 역에 종군한 뒤 이시카와 군에 눌러살게 된 이시카와 지반나 하마돌이 남부를 지배한 이와키 지반도 있었지만, 모두 오슈 후지와라 씨에게 복속해 있었다. 오슈 후지와라 씨는 훗날의 리쿠추국 지역에 해당하는 히라이즈미를 봉거지로 삼아, 헤이케 정권 치하에서도 반독립적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1189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오슈 후지와라 씨 일족을 멸한 뒤, 요리토모는 간토 무사들을 지토로서 무스에 배치했다. 이로써 기존의 오슈 토착 무사 세력은 쇠퇴하고, 가마쿠라 시대 이래로 전국시대까지 이들의 후손이 무스에 할거하며 다스렸다. 그 중 시모우사국에서 오슈로 이주해온 가사이 기요시계의 후손인 가사이 지반이 히라이즈미의 통치를 맡아 오슈 소부교직에 취임했다. 슈고는 없었다.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는 애조들의 대란이 일어났다.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한 고다이고 천왕이 갠무신정을 실시했을 때는 한때나마 친왕 임국으로서 노리요시 진왕이 무스노카미로 부임했다. 이후 무로마치 막부에 의해 오슈 단다이가 설치되었다. 당초 아시카가 일족인 사바 지반의 분가로서 무스국 중부를 세력권으로 하는 오사키 지반이 오슈 단다이를 세습했지만 그 권위는 허울뿐이었고 그나마도 제한이 있었다. 후에 무스 남부에서 대두한 다테 지반의 다테 다네문에가 무스국이 슈고가 되면서 오사키 지반이 거꾸로 다테 지반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되고 오슈 탄다이 지위도 다테 씨에게 빼앗기게 된다. 가마쿠라 시대부터 1868년까지의 무스국 애도시대에 있었던 무스국 안의 번들은 다음과 같다. 애도시대부터 메이지 초기까지의 인구는 다음과 같다. 군위가 분할된 뒤인 메이지 5년의 무스국 인구는 47만 3244인이 되었다. 1869년 1월 19일 보신전쟁에 패한 무스 대와 에치코의 여러 동맹 제번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무스는 리쿠오 리쿠츄 리쿠젠 이와시로 이와키의 다섯 군위로 분할되었다. 이중 리쿠오는 지금의 아우모리 현에 이와태현 서북쪽 니노해군을 더한 범위였으며 초기 무스국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곳의 땅을 가리키게 되었다. 리쿠오의 영내에 있던 번은 등이었다.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지방지배 제재는 그 후에 패펀치현이나 진대 등에 의해 실현되었고 메이지 원년의 무스 분할은 정치적으로도 지역권 문화권 성립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만 분할 뒤의 국명은 오늘날까지 철도역이나 지방도시 등의 지명에 쓰이고 있다. 또한 리쿠오 리쿠츄 리쿠젠의 세계 군위를 총칭한 살리쿠라는 호칭은 살리쿠 해안을 비롯해 오늘날까지 정착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